저는 이제 저도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저도 이제 춤이라는 거를 전문적으로 배우지도 않았을 뿐더러 그냥 오직 그냥 춤 자체가 좋아서 저 혼자 이렇게 쳤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 남들 눈치를 안 봤었어요 저는 남들 눈치를 안 보고 그냥 제가 좋아하는 거 내가 추고 싶은 거 그냥 그렇게 해서 막 추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지금은 제가 완성이 됐지 않나 좋습니다 왜냐하면 춤추는 데는 눈치 볼 필요도 없고 그냥 제 마음 가는 대로 허락도 필요 없습니다 I love that. That's a great answer. That's how I feel. My way